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타 웬디입니다. 오늘은 듀람 지역의 에이젝스에서 분양을 하는 헌트러스 크로싱이라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리세일도 그렇고 분양 프로젝트도 그렇고 타운하우스에 대한 특히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네, 최신만불들부터 분양가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듀람과 에이젝스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도입니다. 토론토시와 요구의 동쪽으로 듀람이 위치하고 있고 듀람 내부에서도 피커리, 에이젝스, 윗비, 오슈아, 클레링타운 같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프로젝트는 바로 이 에이젝스 지역에 들어서는 프로젝트이고요. 에이젝스 지역에서 개발된 이 헌터스 크로싱 타운은 스테폴드 홈즈라는 50년 이상의 건축 경력을 지닌 그러한 명성 있는 개발업체가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가격은 77만불부터 시작입니다. 총 19개의 블락에 111개의 유닛이 분양이 되고요. 구체적인 위치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에이젝스의 다운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오서는 프로젝트로서 주변의 편의실과 함께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입주 시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와 타입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3스토리에 베이아드가 있는 유닛이 있고 혹은 리얼레인타운 타입으로 개발이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사이트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게요. 이것이 바로 사이트이고요. 에이젝스 고 트레인 스테이션은 운전으로 대략 4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 편의시설 등이 모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레이스댄셜 열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이 사이트죠. 그리고 여기 편의시설 하로우드 플라자라든지 기타 다른 이러한 플라자들이 도보 10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가 위치한 곳이고요. 주변으로 골프장, 공원, 온천률 레이크, 그리고 병원, 하이웨이 401, 코스코, 홈디포, 슈퍼스토어. 네,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헌터스 크루싱의 사이트 플레인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위치한 이 더 발로우 타입이 바로 백야드가 있는 그런 타우너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위치한 더 디본 부터 이 아래쪽이 바로 리얼레인 타입의 타우너스입니다. 더 디본이 면적 면에서 1647스케어로 핏으로 가장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면에서도 그래서 이 더 디본이 문양가는 가장 낮은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어질 타운하우스의 외관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더 발로우 타입이죠. 더 하운 컬렉션 중에서 더 디본의 외관 모습입니다. 더 요오기라는 1922스케어로 핏의 리얼레인 타운하우스 타입의 외관이고요. 저희 팀 A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스리스트와 각각의 랏에 어떠한 타입의 모델의 타운하우스가 지어지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파짓 스트럭처 정보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1년 동안 총 10%의 디파짓을 납부하는 그런 구존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어제 VIP 런칭을 시작한 이 헌터스 크로싱의 VIP 인센티브이고요. 저희 팀 A플러스를 통해서 구매하실 시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헌터스 크로싱 자료 확인해 보셨고요. 헌터스 크로싱이 위치한 에이젝스 지역은 주람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 주람 지역은 현재 집의 프로퍼티 밸류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 위치가 토론토 시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특히 이 프로젝트가 위치한 곳이 하이웨이 401까지 5분 거리, 에이젝스 고트레인 스테이션까지 운전 4분 거리 그리고 이 고트레인으로 다운타운까지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주변의 편의시설이 밀집하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위치에 들어서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분양 분이 그리고 워크시트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정말 매우 빠른 단계간 안에 모두 솔드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90만불 이전으로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프로젝트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토론토 GTA 지역 분양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문의 저희 팀 A플러스 부동산이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